우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흥미로운 주제인 세포가 떠있는 체액의 환경이 세포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세포에서 휴면세포, 염증세포, 종양세포, 암세포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세포가 떠있는 체액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인체의 모든 세포는 모세혈관이라는 평균 직경 7, 마이크로미터의 미세한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는 체액의 바다에서 살아갑니다. 유해 화학물질이나 중금속이 없이 깨끗하고 미네랄 균형이 잡힌 체액에 최적의 산소와 영양소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때 세포는 분열을 통해 재생되면서 젊음과 건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체액의 환경이 변하면 어떻게 되나요? 모세혈관이 막히면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차단됩니다. 세포는 정상적으로 분열되지 않고 생존 모드로 전화돌안되어 휴면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휴면세포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수년, 심지어 수십년 동안 죽은 세포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포가 떠있는 체액이 산성화되거나 유해한 화학물질로 가득 차면 상황이 악화됩니다. 휴면세포는 염증세포로 변할 수 있으며, 이는 만성염증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염증세포는 점차 종양세포로 변하고, 결국 암세포로 변하게 됩니다. 염증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것은 체액의 독소에 의해 종양 억제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염증이 종양으로 종양이 악성종양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제어되지 않는 악성종양세포는 완전한 암세포로 발현되어 암으로 증식되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체액의 환경이 유해화학물질로 차있고, 산소와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는 기간이 10년을 넘어가면 암이 발병하게 됩니다. 세포가 떠있는 체액의 환경이 세포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